특별상 성명 장수민 현기인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제1회 다선문학예술제 평화의 소녀 전국신양송경연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단하여 문학적인 성과와 문학창달린 대한민국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익흠으로 이에 폐창합니다. 2019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다선예술인협회 회장 김승호 심사위원장 김소엽 다음 양현 상장 특별상 성명 양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동훈율 상장 특별상 성명 조흥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